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 사진 로이터 뉴스 트위터 13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가 캘리포니아에서 첫 비행을 했다. 탄소 소재로 만든 이 비행기는 6개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날개가 미식 축구장 길이만큼 길다.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폴랄렌이 설립한 스트레털론치 시스템즈 코어사가 제작한 이 비행기는 4월 13일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모아비 사막에서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으며 2시간 이상 비행한 후 안전하게 착륙했다.